안녕하세요. 실제 사용자분들의 리뷰를 기준으로 상품 구매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제공드리고 있는 이덕남입니다. 장단점 중심으로 짧게 정리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상품은 목난로입니다. 그럼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5위는 엑스뷰 스마트 목난로입니다. 저렴이 목난로로 작동법 간단하고 보조배터리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충전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4위는 판다지아 발열방안 네거머입니다. 디자인 만족도 높은 목난로로 작동법 간단하고 4단계 온도 조절 가능하며 C타입 충전 지원합니다. 3위는 밤비아 사계절 목온열기입니다. 완성도 높은 목난로로 작동법 직관적이고 C타입 충전 가능하며 LED 온도 표기 기능이 있습니다. 2위는 스마트뱃 어깨목 온열패드입니다. 고정형 목난로로 목어깨 찜질용으로 좋고 작동법 간단합니다. 해외직구로 AS 안됩니다. 2위는 808 목보조배터리 네거머입니다. 가장 리듀 좋은 목난로로 배터리 대용량의 디자인 깔끔하며 기본에 충실한 제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